오늘 마지막 추천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운 포인트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자 왼쪽에 이제 240개 종목을 제가 이때 장치에 2016년도 입니다 2016년도에 추천하면서 2년 동안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게 보고 계실텐데요 이 수익률을 보시고 이때의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많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최하 1000% 지금 종목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40개 종목 2016년도에 제가 추천하고 저도 같이 똑같은 날 회원하고 같이 매수해서 수익이 났었던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자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수익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오른쪽에 차트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이 수익률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자 이때 수익률보다 최소 4배 5배 수익이 터지는 종목만 오른쪽에 추천드리고 있다라는 거 어 여러분들 왼쪽에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 이 오른쪽에 223 종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12,000원 입니다 12,000원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어 매수하고 700% 대박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700% 대박이 터졌던 종목이 2015년대에 이 종목을 저희가 6만원에서 전부 다 내다 팔았는데 꼭지 목표가가 이미 한참 오버슈딩이 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앞으로 6년 7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왜 이제 작전세력들이 다 고점에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5년 6년 동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주가가 12,000원짜리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4,000원을 이번에 깼었어요 그리고 세 토막이 난 거죠 자 세 토막이 나서 4,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거의 100%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가가 지금 만원인데 이 종목이 6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6만원에서 4,000원까지 빠졌으니까 12토막이 넘게 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현재 9,000원대에는 그런 투자 메리트가 있느냐 천만에 맞습니다 이 종목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매수해 가지고는 자 최근에 저희 카페에서 이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90%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이 구간에는 한 번은 먹을 수 있죠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빠지게 될 겁니다 왜 별로 먹을 게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확신이 있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다시 때려맞고 계속 밀린다 밀리면서 전저점을 깨고 주가가 빠지면은요 얼마까지 빠지는가 2,0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9,000원인데 제가 이 종목 얼마까지 빠진다라고 말씀드립니까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4,000원을 깨면서 2,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심하게는 2,000원 미만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2,000원 미만으로 빠지면 2,000원도 거저 주워 먹는 건데 2,000원 미만으로 빠진다 이거 그냥 노다지를 긁는 겁니다 자 이런 확신이 있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 제가 다시 빠진다 그러잖아요 왜 지금 구간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네 잠자재산 대비 별로 먹을 게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무조건 올라오면요 다 손이 다 이익절을 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2,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잠자재산만 찾아 먹으면 600% 12,000원 600%까지 먹을 수 있고요 자 2,000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?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자 그랬을 경우에 1,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내 잠자재산 12,000원을 목표로 잡고 1200% 먹을 수 있고요 1,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1,000원을 잡고 투자를 하시되 2,000원의 주가가 바닥을 잡고 돈다 그러면 내 잠자재산 대비 600% 1,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내 잠자재산만 찾아 먹어도 1200%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0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이 4년치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돈 버는 사람 옆에서 어떻게 했는지 발을 부비고 인연을 맺으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실 때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후원금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이 후원금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국민기업 멤버십 후원금 안내제도가 있고요 여기 후원금 안내제도 자 지금은 100만원이지만 제가 이 종목 한 종목 추천드렸을 때 최하 추천금액이 천만원짜리입니다 천만원 천만원짜리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사업을 제가 안하고 있는데요 이 후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다시는 오지 못할 이 1000%의 수익에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후원금 내주시면은요 제가 또 그냥 있는게 아니고 대박 주식 시리즈도 추천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웃돈까지 얹어서 매달 6%씩 여러분들이 1000%의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서포트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300% 도달을 할 때까지 제가 매달 6%씩 여러분들한테 제가 배당금을 지불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돈으로 단 몇주라도 단 몇십주라도 사셔서 대박 인생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선물을 제가 매달 드리면서 심을 북돋아 드리고 있습니다 북돋아죠? 발음하기도 힘드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는 여태까지 왼쪽에 추천드렸던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인데요 이제 이 제2의 IMF 세계 금융위기가 올 때에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텐데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평상시에는 돈벌이를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국민기업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사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왼쪽에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이 포스트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이 포스트의 원문 2월 26일 날입니다 제가 뭐라고 시향 분석을 내렸는가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이 곧 터지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제2의 IMF 국가부대에 두 번째 신호탄이 터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 기회에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준비된 자한테는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빨리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인생이 다를 수 있는 것만으로 가깝니다